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이거 사연을 리드드리면 되나요? 사연이요? 여러분, 여러분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하면 돼요. 덕분에는 지금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덕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편해요.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최지영 님께서 주원 오빠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하는 것보다 제가 좋아해요, 노래보다. 발성 연습. 동영아의 덕분에 내 속 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가! 역시 한참 목이 걸렸네요. 저희 매니저 형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임창궁 님께서 원호 군은 거울 볼 때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몸 좋다. 나는 얼굴쪽으로 할 줄 알았는데 몸으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원호 형이 셀카를 찍거나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보신지 알았어요? 물어봤는데 얘 그냥 잘 보이네요. 근데 너무 풀네요. 내가 진짜 동사랑 같아요. 제일 추적받았던 게 뭔지 알아요? 변기에 앉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변기에 앉아서 진짜로? 그 포즈 직접 가져? 뭔 소리예요? 거울이라고 쳐서 서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멤버들이 얼굴을 굉장히 잘 부어요. 근데요? 출근길을 보시면 아, 네. 어... 저희가 저녁마다 항상 다 같이 운동을 펌핑 운동을 다 같이 하시는데 얼굴 펌핑 운동을 음악 방송 자기 전에 꼭 다 같이 펌핑 운동을 합니다. 얼굴 부을 때 하는 행동 있잖아요. 아...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괜찮은데 회사에서 저 안 좋아하네. 괜찮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근육 푸는 건데 얼굴 근육을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중요한데 여기서 나와요. 아, 오케이. 예에에~~ 어... 이렇게 푸읍니다. 다들 시간을 포기 하셨어, 방금... 네, 맨날이에요. 자노 오빠 이효리 베드걸 보여주세요. 줄잠hop 아니, 아니. 던져버렸어 던져버렸어 제이엔 님이 형원이는 왜 이렇게 현우의 이제야 알겠어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 Now that I found you 굉장히 달달하죠? 덕군네라 사명식 덕군네루야? 사실 이런 거 준비돼 있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그냥 바로 하나 둘 셋 덕! 덕준이가 덕준이는 저희 매니저 서덕준이예요? 구구단을 구구단을? 덕준이가 구구단을? 하는데 하는데 잠깐만요 오래 끄면 끌수록 구구단을 하는데 홍식이가 홍식이가 홍식이 형도 우리 매니저예요 홍식이가 네 불러서 불러서 아 뻔한 게임 말인가요 대단하다 네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네 사명식 장인이 저희 또 있잖아요 갑시다 준비하고 있었지? 덕군네 자 하나 둘 셋 덕! 혁심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군 군에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선수 모셨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네 맞아요 이렇게 두 눈이 약간 올라가는데 뭐야 뭐야? 애교 많아지고 맞아요 맞아요 애교가 엄청 많아져요 사실 셋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헌잉 님이 주헌아 문화가 숙소 뿌시고 34 해주실게 그럼 귀요미송을 한 번만 해달래요 그러면 숙소 뿌시고 34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1 대하기 1은? 2 대하기 1은? 2 대하기 2은? 3 대하기 3은? 3 대하기 3은? 3 대하기 3은? 4 대하기 3은? 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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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작가님께서 인상 쓰시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하게 말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 덕구네를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덕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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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참슈에 만나겠습니다 커밍 순 밍순 밍순 밍순